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 공장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해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입니다. 내일 유가증권 시장 대비 첫날,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성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1위 완성차 업체 GM과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를 통해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연 생산 규모 50기가와트 시의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얼티엄셀즈 지분을 50%씩 나눠 갖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과 GM은 각각 10억 5천만 달러를 출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얼티엄셀즈는 합작 설립 2년 만에 오하이오주 1공장, 테네시주 2공장에 이어 세 번째 합작 공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처럼 공격적으로 미국 신규 공장 건설을 확정한 건 현지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 때문입니다.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예상 성장률이 58%에 달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내 추가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향후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지역 생산 능력은 200기가와트 시에 달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고 배터리 수요가 늘면 그쪽 수요에 맞춰서 그쪽에다 공장을 짓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의 어떤 공급망 확충이라는 차원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더 가속화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북미 생산 공장이 모두 가동되는 오는 2025년 이후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절반 가량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장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번 공장 증설 계획은 내일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하는 LG에너지솔루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생산 배터리 채택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LG에너지솔루션의 현지 공장 등 미국 배터리 자산은 프리미엄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는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39만 원에서 61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첫 거래를 시작할 LG에너지솔루션. 시초가와 종가가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지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데일이 TV 성주원입니다.